안녕하세요 송조기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우리 골목길에 풀을 한번 비볼까 합니다. 골목길이 너무 지금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부 작업은 조금 끝난 상태고요. 바로 이 앞에 조금 비고 그 다음 이 칸에 좀 비보겠습니다. 이 칸에도요. 자 여기로 이렇게 보통 먼저 비보겠습니다. 자 나가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이 칸에 좀 비벼게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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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